10편 제3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미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극율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낸니어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미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여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휘장막의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고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